진짜 고생했어요. 아니에요. 다시 봤어요. 깜짝 놀랐죠? 태아양 어리라니까요. 이제 알겠어요?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맞았죠? 네. 괜찮아요? 그럼 다시 한 번 시원하게 맞으실까요? 아니요. 맞아보니까 점심 걱정나죠? 다음부터 정답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죠? 네. 어쨌든 우리 고생한 태아양한테 박수하고. 예. 저희는 다음 금요일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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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한 부분도 genauso